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탐구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해볼 얘기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 돈입니다 돈 특히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 시간입니다 돈 얘기하니까 신나는데요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냐 안 하냐 저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아요 세상을 좀 읽고 싶어서 저는 그럼 주식 투자를 언제부터 했냐 제가 처음 주식을 산 건 25살? 26살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돈이 생기기 시작한 게 대학원 가면서 그 전에 좀 모아놨던 돈이랑 대학원에서 인건비로는 제 생활비로 누나랑 같이 싱가포르 있을 때 썼었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또 과외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애들 코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 돈은 다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럼 너는 돈을 벌었냐 저는 조금 벌었어요 그런데 의미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왜 그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주식 투자를 했던 돈이 지금 생각해보면 2, 3천만 원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저는요 그런데 뭐 지금 제가 투자로 제가 했던 돈보다 제가 일을 근로로 해서 버는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자에서 100% 성공하는 법 솔깃하지 않나요 귀가? 아주 솔깃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걸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를 하냐 이거 한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주식 투기를 하고 계시죠 주식 투기 그냥 뭐예요? 그냥 돈 넣고 내 돈 넣었으니까 돈이 갑자기 불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식 투기라기 때문에 100% 실패하시는 거예요 100% 거의 100% 이것도 평균 회계하게 돼 있어요 왜? 뭐 예를 들어 그 시장 평균 수익을 20년 동안 한 번도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했을 때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했을 때 이걸 이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워렌버핏 유일하게 하나 있나 그래요 나머지는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에 회계하게 돼 있습니다 전전전 강요제 평균 회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ETF 여윳돈 나눠서 계속 넣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존버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존버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기를 하죠 내가 진짜 제가 회사 있을 때 특히 삼성이 있을 때는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냥 사놓고 아예 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회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계속 사람들 이렇게 스마트폰만 봐요 뭐예요? 자기 주식 채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산 종목만 오르나 안 오르나 여러분이 그거 본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와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집중 안 하고 핸드폰으로 주식 이것만 보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이걸 언제부터 봤냐면은 진짜 생각나는 게 제가 우리 규원이랑 제 친구 에덴 슈퍼 살았던 규원이랑 한국 저 역 물레동이 있는 데서 24살 때 알바를 했나 그랬거든요 24살 때 알바를 했는데 와 그때 과장님도 거기 무슨 과장 뭐 차장 본가 아무튼 뭐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정말 주식 창밖에 안 봐요 와 나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것밖에 안 봅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일단 여러분 주식 여러분이 만약에 투 자를 한다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회사에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내 돈을 써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전혀 잘못된 게 1도 없고 오히려 다 금융 IQ는 올려야 돼요 주식 투자 해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내 돈을 넣기 때문에 나의 말도 안 되는 통찰이라는 개소리 덕분에 이게 올라가길 바란다 꿈 깨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빵 터져서 코스피 1300까지 떨어졌어요 1400까지인가 떨어졌나?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모른다 여러분 이 돈 벌기 전에 여러분 멘탈이 붕괴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돈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 보죠 여러분 이 100만 원을 버는 거랑 100만 원을 잃는 거랑 이게 동치입니까? 크기 면에서 노노노노 어떻게 되죠? 쭉 2.5배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여러분이 떨어질 때 초조함과 불안함 그래서 뭐예요? 여유돈으로 조금만 해야 되는데 다 투기 아 나는 이게 여유돈이야 개소리예요 여유돈이라는 건 웬만해서 없어요 여유돈이라는 건 진짜 그 돈 불태가 버릴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여유돈이지 대부분은 여러분 여유돈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돈이에요 왜? 왜 여유돈이 있을 수가 없냐? 일단은 여러분이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여기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기에 대한 투자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한테 투자를 충분히 하셨나요? 여러분은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것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투자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남는 돈이 여유돈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여유돈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성공 1번은 여유돈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여유돈이 진짜 여유돈인지 그건 본인만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가 저만의 비법인데 이것 때문에 100%라는 말을 100%라는 말을 보통 원래 안 쓰는데 제가 써버렸어요 왜 100%라는 말을 썼냐 두 번째 팬심으로 하세요 팬심 끝났어 끝 오늘 주식 투자 강연 끝 팬심으로 이 회사가 진심으로 잘 됐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 회사에만 투자를 하세요 직접 ETF가 아니라 인덱스가 아니라 진짜 어떤 개인 회사에다 투자를 했으면 그냥 내가 이거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면 와 진짜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회사의 팬인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이 그거를 조공한다 그러잖아요 그 팬한테 이렇게 막 도시락 조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국 친구들은 무섭죠 막 CD 막 천장 만장 사서 영수증 보내고 그러죠 이렇게 정말로 주식이 아니라 내가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주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 회사가 여러분의 우상 아이돌이고 아이돌이고 그거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투자가 아니지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준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가 쭉 어려워져 자 회사가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툭이면 어때요 아 씨발 왜 떨어지지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 회사를 사랑하면 유피님이 어때요 다시 오르겠지 아니 아니 걱정하는 마음이 크지 똑같은 마음이라니까 나쁜 마음이야 그거는 다시 오르겠지가 아니야 아니 그거 뭐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이럴 때 만약에 내 회사가 내가 아끼는 회사가 힘들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아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도와줘야죠 내가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해 내가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해 어?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힘들다는 거는 뭐예요? 그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도 사주는 거예요 이 회사 거 근데 이게 뭐예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이게 나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외부 사람들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이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나만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끝까지 정신 승리하는 거야 돈 벌고 싶어서 하면서 이 회사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택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근데 다 그래요 나 그 회사 진짜 잘 되는 바람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야 나 알고 보면 다 주식 투기예요 나 돈 벌었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일 안 하고 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돈 넣었으니까 그 회사가 잘 굴러가서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회사라고 쳐볼게요 어떤 작은 회사가 있는데 심지어 여기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드라이기를 파는 회사라고 칠게요 드라이기 드라이기 하는 회사라고 치면은 여러분 이 회사를 좋아해 여러분 이 회사의 주식을 1% 갖고 있어 어? 그럼 여러분 이 회사 정말 아끼면 어떡해요? 이 회사 이 제품이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유편님 드라이기를 내가 이렇게 써 근데 이 회사 제품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 사람들한테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랑 예를 들어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잘 되길 바래 팬심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폰 쓰는 거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드러나요 거기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도 안 돼 우리나라 주식에 무조건 대장주는 삼성이거든요 삼성 무너지는 거고 코스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난 삼성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으면서 아이폰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요 팬심이 아니라 그냥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벌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 투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팬심으로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이 안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최소한 그래서 이 회사가 망했어 이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아니요 없어졌어 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진짜 열렬하게 인생에서 사랑 한번 해본 거예요 당연히 내 금전적 손실이 있겠죠 내가 이 회사를 너무 사랑했어 이 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인 이거를 제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으로 바꿔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유명한 분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윤훈님 유재석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물어봤어요 윤훈님의 전성기는 언젤까요? 유피디님 그거 봐 다 그래요 아니 진짜 내가 한 20명한테 넘게 봤는데 90%가 무한도전이라고 그래요 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윤훈님의 지금 실제 전성기는 작년 2019년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무한도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예능이 한 획을 그었고 너무 리마크 조정부터 노래 가요제부터 뭐 확 휩쓸었는데 윤훈님의 가장 큰 전성기는 언제냐 윤훈님이 그러면은 유선피디도 윤에 윤에 유재석 입장에서 무한도전이 없어졌을 때 힘들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말도 안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울었으니까 다 기본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든 거고 그 먼저 음주운전 때문에 떨어졌던 노홍철이 그 먼저 음주운전 때문에 떨어졌던 노홍철이 그거 어느 무슨 제작 발표에서 그거 어떨 거 같냐니까 너무 진짜 어떤 면에서는 축하해주고 싶다고 무게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애증의 관계인 프로였고 최근에 제가 그 놀면 무한의에서 박명수 편을 보니까 너무 무한도전이었어요 무한도전을 다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유재석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유재석이 그러면은 그때가 무한도전이 해체했을 때가 종용됐을 때가 정말로 인생에서 힘들었을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유재석한테 유재석이 주식회사였으면 내가 유재석을 진짜 사랑했다 쳐 그때 나는 그러면은 여러분이 유재석을 도와주겠어요? 아니면 욕하겠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 더 보내주겠죠?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주식회사였으면 그냥 투기했던 사람은 유재석 폐지하면 아 개새끼 이 새끼 때문에 내 돈 다 날렸네 이럴 거예요 아 미친새끼 더 해야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진짜 팬이라면 아 진짜 얼마나 힘들까 그래 노홍철 정도 돼서 진짜 가족 같은 관계는 뭐야 얼마나 오히려 잘 됐다 홀가분할 거다 너무 무게감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재석을 여러분이 나중에 네이버 데이터 랩에 가갖고 거기가 6년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쳐보면은 유재석 검색 트래픽이 무한조전이 해체한 지 2, 3년 됐을 거예요 그때가 사실상 또 피크가 쳤었어요 근데 지금 유산슬 플러스 미스트롯이 합쳐지면서 유재석의 6년 검사의 역사상 지금 검색량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유재석이 무한도전 떨어졌을 때 유재석을 주식회사라고 했을 때 무한도전에서 힘들었을 때 그때 투자한 사람도 어때요? 지금 다 떼돈 벌었어요 왜?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안티프레질 그 자체예요 안티프레질 그 자체 일단은 유재석의 핵심 능력 두 개는 뭐냐면 체력과 학습 능력이에요 다른 건 솔직히 다 사후해석이고 유재석은 아 난 그 유재석에 대해서 하하가 말한 게 너무 진짜 리마커블 했어요 이 형은 몇 년 전에 말한 건데 괴물 이 형의 유일한 약점이 젖꼭지가 아래에 있는 건데 운동해서 그것도 끌어올렸대요 젖꼭지도 그래서 너무 무섭대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체력도 완벽해졌는데 체력이 점점점점 떨어지니까 어때요? 술 좋아했던 거 끊고 담배 좋아했던 건 끊고 다 끊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학습 능력이 걔 또라이야 거의 수준이 그래서 어떤 토픽을 해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재석 자체는 완벽한 거의 진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 유재석을 사랑했으면 이때 무한도전이 끝났을 때 솔직히 맨 처음에 그래서 유키즈 온도블록 이런 거 나왔을 때 잘 안 됐어요 실제로 잘 안 됐다고 근데 어때요? 김태우라는 최고의 프로듀서를 만나서 결국에는 놀면 뭐하니에서 트로트랑 유산수리랑 맞아 떨어지면서 2019년 연말에 유재석이 그 네이터 데이터 랩이 제공하는 거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트래픽을 칩니다 만약에 유재석이 주식회사였다면 그 팬심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이때 정확히 말하면 떼돈을 벌게 됩니다 3배 이상 벌게 돼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은 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 넣었으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잘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투자했으니까 잘 돼야 된다는 거 왜? 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당장 나한테도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지금 주식 투자 그럼 제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유피님 궁금하죠? 네 그치? 진짜 궁금하죠? 네 그러면 내가 만약 공개하면 따라서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아 이거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네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네 첫 번째는 낚였어요 여러분 체인지그라운드고 체인지그라운드고 두 번째는 더비고 세 번째는 로크미디어예요 근데 저는 목표가 이 세 회사의 상장입니다 상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 전 지금도 일반 주식회사도 다 들고 삼성전자도 있고 다 있어요 저는 일단은 저는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30개는 넘어요 다 조금씩은 사놨고 왜 갖고 있냐 그러면 주총 메일이 와요 주총 메일이 그래서 주총에서 뭐 하나 빨리빨리 보고 싶었는데 딱히 없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 아 얘네가 이런 안건으로 뭐 투표를 하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좋아서 그 시즌이 있습니다 주총 시즌이 그때 그 메일을 보려고 다 들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뭐 팬덤으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정도? 팬덤으로 갖고 있는 건 삼성전자 정도? 근데 어때요? 저는 제가 살면서 여러분은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살면서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도 일찍 해보고 사실 아까 스무 살 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몇 천만 원 하는 애들이 없어요 난 특히 학생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다 여윳돈이었어요 왜? 장학금만 있으면은 나머지 근데 장학금보다 알바비가 훨씬 많았어요 과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싱가포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그 돈을 탁 어때요? 투자를 했던 거예요 왜? 저 그 돈 없어도 공부하는데 지장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그때 도박해서 다 날리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도박해서 몇 천만 원 날려갖고 죽을 뻔했어요 주식 투기랑 저는 투기를 한 거예요 투기 투기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진짜 이 주식 투자라는 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1번이 여윳돈인지 확인하는 거고 2번이 팬덤이었는데 팬덤으로 하는 건데 3번이 뭐냐면은 감정을 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천했던 때 중에 뭐예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가 정말 좋은 책인 게 뭐냐면은 이거 읽으면은 많이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깨닫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어설프게 하는 분들이 뭐야 뻔한 얘기야 저는 이거를 읽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와 코로나가 터졌을 때 ETF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유튜브에서 그 ETF에 투자하면 무조건 번다가 대세였어요 대세였는데 어때요? 1300까지 떨어지니까 다 멘붕이 오는 거예요 다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자동으로 그냥 사게 만들어라 아예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토매틱이라는 게 감정을 아예 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미세트니까 되게 중요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기간을 보라는 거예요 기간 어떤 투자를 종목보다 중요한 거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간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막 그랬을 거야 막 1300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 막 다시 많이 올라왔지만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막 전전긍긍 앓는다고 코스피가 올라갈까요?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시장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염력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죠? 그거를 그냥 그냥 내가 평소처럼 아 그냥 떨어졌네 하고 그걸 탁 털어내고 그냥 내 계좌에서 자동으로 10% 내가 내 여유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거를 구매하는 거를 계속 자동으로 이체시켜봤어요 약간의 손해만 있고 그 감정에서 휘둘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돈을 벌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버스 탈 걸 택시 탈 수가 있고 기사를 쓸 수도 있고 배 탈 걸 비행기 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청소할 거를 용역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돈이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는 내 시간을 누군가 내 돈으로 아웃소싱을 해서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함인데 결국에는 돈을 버는 궁극적 목표가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긴다? 그런 근본적 목적의 모순을 갖고 오는 거예요 모순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미세티가 되게 고수인 거예요 고수 진짜 기간과 그 다음이 오토매틱 이게 되게 고수인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ETF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좀 사봤구나 근데 그걸 자동으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다요 이게 너무 똑똑한 방법인가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안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산 분배 잘 하고 하면 결국에는 오른다니까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좋아하시는 김성일 선생님이랑 홍춘옥 박사님은 자산 분배를 너무 완벽하게 하고 라미세티도 그 자산 분배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 포트폴리오에 김성일 선생님이랑 홍춘옥 박사님 금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걸 해치를 많이 시켰어요 자산 분배를 하면은 여러분 근데 어때요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산 분배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의 돈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충격에는 절대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충격에 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팬심이나 내가 이게 여윳돈이 아니거나 나의 감정을 안 빼면은 그 충격에 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뭘가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 투자 100% 성공하나 내가 주식 때문에 내 감정 에너지 감정 계좌가 손상되지 않고 내 에너지만 안 써서 여러분이 100% 성공한 겁니다 저는 주식이 여러 일반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평균보다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저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딱히 신경도 안 씁니다 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도 저는 웬만한 건 다 갖고 있는 게 어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인데 내가 뭐 100주를 갖고 있지만 1000주를 갖고 있지만 뭐 여기 가서 내가 대주주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원래 요번부터 좀 주총회를 가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주식회사를 해서 상장하는 게 목표니까 주총회 가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주총회 못 갔어요 요번에 이제 3월부터 시작이 시즌이었는데 근데 아무튼은 저는 이제 주총도 가져가서 저는 막 발표도 해보고 그럴 거예요 제 생각에 이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 주총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내공이 되고 실력이 되면은 이런 주식이 아니라 어떠한 분들이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추천을 합니다 그 대신 또 뭐예요 여윳돈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가치관과 뜻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응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이 박중훈 씨일 거예요 박중훈 씨가 친구가 와갖고 1억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너무 돈독한 친구였나 잘 아는 친구였나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1억을 주식으로 받은 거예요 빌려 왜냐하면 못 갚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을 1억 원어치 바꿔준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그게 주식이 대박이나 쓸 거예요 그래서 박중훈 씨가 엑시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게 이 팬심으로 한다? 그럼 1억 날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월급쟁이가 어느 자영업자가 1억이고 천만 원이고 그걸 마음껏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는 메타인지가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점점점 성공할 확률이 100%에 수령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금융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금융 공부 전에 여러분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만 적극적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적극적이면 주변에 창업하는 분들도 많고 어 뭐 그 아마 또 제가 봤는데 하하가 김종국한테 투자자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곱창집에 지분이 있을 거예요 김종국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동업을 하지 말고 그냥 투자를 하세요 거기서 오히려 동업을 하면 싸인이 많이 하는데 그냥 아예 내가 지분을 조금만 갖고 너가 많이 갖고 내가 너한테 다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품이 좋은 건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적극적이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자본주의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도 있어요 비상장 회사에서 올라가기 전에 크라우드 펀딩 잘 보시면 여러분이 리스크가 엄청 크죠? 아주 소액까지 그 비상장 전에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 났던 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너의 이름은 이게 너의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초대방이나 썼어요 영화가 저는 20대 남자친구들이 너의 이름을 그렇게 외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때요? 그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팬덤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의 이름이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많이 벌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의 이름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은 너의 이름을 그냥 죽여버려야 돼 이럴까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좀 이 철학과 관점을 한번 제 생각을 들으시고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관점과 철학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에 주식 투자를 했으면은 꼭 100%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고작가님이랑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이 금융 IQ를 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 회에서 이사로 모시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베스트 애널리스트예요 그분 오면 이제 저희가 경제에 관한 얘기를 어마무시하게 해드릴 겁니다 베스트 애널이에요 베스트 애널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